네 안녕하세요. 버베페트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 강의를 듣는 분 중에서 질문이 와서 그걸 토대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떤 것이냐면 저희들이 칼리 리눅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윈도우즈에 있는 외부에 있는 파이썬 코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쉽게 가져올 수 있냐라는 것이죠. 물론 메일이나 웹 드롭박스나 이런 데다가 잘 가지고 있는 데다가 올려가지고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셔도 되는데 더 간단한 방법들이 있겠죠. 이거를 할 때 여러가지 변수들이 발생을 해요. 예전에 어떤 변수가 있었냐면은 VM웨어 15 버전 이상에서 VM툴즈가 제대로 설치가 안된다거나 동작이 안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첫번째는 그 영상은 제가 참고로 링크를 걸어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우선은 복사 붙여넣기가 안될 때는 이런 식으로 우선 명령어를 처시합니다. 복사 붙여넣기라는 것은 뭐냐면은 외부에 있는 것 파일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고 난 뒤에 여기다가 명령어를 붙이고 싶어요. 근데 요게 이제 명령어가 쉽게 안붙여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VM웨어 툴즈가 제대로 설치가 안되가지고 발생하는 건데 이렇게 명령어 두 개를 입력을 해서 설치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러면 이제 재부팅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이런 식으로 컨트롤 C 컨트롤 V가 됩니다. 복사 붙여넣기가 되는 것이고요. 자 파일을 여러분들이 가져올 때는 우선은 보통 이게 콘솔에서 터미널을 열면은 여기가 위치가 홈 디렉토리에요. pwp이라고 부르면 홈 디렉토리입니다. 루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기에 있는 이 파일이라는 요기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여세요. 그러면 여기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우리가 파이썬 코드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복사를 하시면은 우선은 됩니다. 우선은 돼요. 자 그럼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컨솔에서 다시 확인을 해보시면은 요 파일이 있죠. 그러면 요거를 파이썬 코드로 여러분들이 실행을 해주시면은 된다는 거죠. 됩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서버즈라는 텍스트 파일이 없어가지고 에러가 나는 거고요. 아무튼 정상적으로 이렇게 옮겨졌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옮기는 것은 쉽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요 드래그 앤 드래브나 아니면 컨트롤 C 파일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이제 붙는데 용량이 조금 큰다. 근데 큰 것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기준은 없습니다. 오메가라도 좀 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200메가 정도는 더 클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게 복사를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은 깨지는 형상이 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게 용량이 5메가든 100메가든 아무튼 언제 깨졌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WGET이라는 거나 아니면 공유 폴더를 이용해서 가져오는 것이 정상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공유 폴더를 설정하면 오히려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이제 웹서버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WGET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즈에서 HFS라고 검색하시면은 간단하게 웹서버를 공유할 수 있는 서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고 난 뒤에 여기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EX 파일이 하나가 내려와요. 물론 EX 파일이 하나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크롬이 또 경고를 줄 수 있겠죠. 그냥 계속 받으시면 됩니다. 받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HFS 파일을 다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요거 파일이 하나가 나와요. HFS 2.5라고 요거는 어떤 거냐면은 저희들이 요거를 통해서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이게 서버이죠. 서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요 IP도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웬만큼은 정상적으로 잘 잡히는데 혹시나 IP가 다른 걸로 잡혔다. 그러면은 이 IP를 확인해서 여러분들의 이 로컬 있는 IP를 확인해서 맞춰주셔야 합니다. 저는 이제 맞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파이썬을 코드를 이렇게 붙입니다. 그러면 올라갔죠. 그 다음에 얘를 클릭하시면은 여기가 경로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얘를 복사를 해가지고요. 아니면은 직접 여러분들이 콘솔에다 쳐주시면 되겠죠. 근데 앞에서 복사 붙여넣기 제가 해결을 하시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Wget 그 다음에 금방 여기 주소에 나왔던 요 정보죠. 요 정보요. 그래서 요 정보를 여러분들이 패스트를 하시면 잠깐만요. 제대로 복사를 안 됐네요. 지금도 이와 같이 컨트롤 C 컨트롤 V가 제대로 안 먹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HTTP 직접 주소를 써주시면 됩니다. 아까 그 위에서 나타났던 그 주소하고 그 다음 대소문자를 맞추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요런 식으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은 Wget으로 받아지게 되는 거죠. 저는 이미 파일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이 된 것이고요.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용량 파일 같은 경우도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깨질 일이 없고 굉장히 간단하게 여러분들 칼리 리눅스로 윈도우즈에 있는 파일들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여러분들 공유 폴더를 한다거나 아니면 직접 이렇게 아까처럼 뭐 이렇게 클라우드에다 올려가지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 아마 요 방법이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